사모님.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오랜만이네요, 사모님. 여보. 전모님하고 이렇게 따로 사시는 거. 저 때문이죠. 그래, 다 너 때문이다. 이 쓰레기 잡아주려나! 사모님. 사모님은 정말 교양이 남다르신 분 같아요. 다른 아줌마들 같았음 이미 제 머리 차 잡고도 남았을 텐데. 먼저 가볼게요, 사모님. 네, 선생님.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, 어머니. 수상 소식을 지금 확인해서요. 수상이요? 지난달에 전국대회 제출한 거 수민이가 최우수예요, 어머니. 정말요? 어머. 고마워요, 선생님. 어머니, 우세요? 아니요. 저, 웃어요. 저, 웃어요, 선생님. 고마워요, 선생님. 수민 엄마. 약속.